내게 더 들을 이야기는 없다. 죽음이 두렵다면 혼자서 도망쳐! 제가 고작 죽는 것이 두려워 부장님까지 끌고 나왔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만약 변변치 않은 이유라면 지금 이 행동을 그냥 넘길 순 없을 거다! 부장님! 지금 이 상태로 싸우는 건 개싸움에 불과하다는 걸 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비켜! 길을 비켜라. 나는 매우 침착하니... 지금의 부장님은 저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십니다. 앞도 안 보고 내달려 칼을 휘두르는 걸 어느 누가 침착하다고 합니까? 어차피 없애야 할 상대들이다. 오히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굳센 마음으로 칼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럴 상대라고 해도 자신을 잃어버린 칼부림은 의미없고 유치한 복수가 될 뿐입니다. 적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분노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이 됩니다. 분노로 일어서지 말아야 함은 부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칼날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못한다면 피를 흘리는 건 자신이라고 가르침을 준 사람은 부장님이셨습니다. 내 것을 아삭한 그들에게 보여야 할 마음가짐이란 없다. 뻔뻔하게도 그것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내 길을 제안했지. 웃길 수도 않는 건... 내가 과연 그들에게 보여야 할 예의란 게 있는가? 그렇다고 해도! 로웰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거야. 샤워, 제발 정신을 차려. 미리스, 나도 알고 있다. 로웰을 포함한 리우 이과 전원은 도서관이 아삭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 또한 정당한 대가를 걸고 내 길을 했고... 패했기 때문에 응당 맞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걸 어떡하나... 그것이 온전한 그들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가? 그 결정에서 조금의 압박도 없었겠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난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춘과 협회원들이 죽어서...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에는 내 몸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지. 로웰의 책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불이니냐란들... 주변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걸 보니 생각이 흔들리더군.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게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냔 말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죽었는데... 이를 묵인하고 계속 앞을 향해 하는가?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은 이들이라도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쪽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나인가? 너희인가? 미리스... 답해다오.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할지... 난 이젠 모르겠구나... 난... 그것에 대한 답을 너에게 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겠어? 네가 알고 있듯... 난 너보다 현명하지 않아. 하지만 샤오... 나를 포함해 너를 따라온 이들은... 그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았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에... 대체 어떤 압박이 있겠어? 매몰차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이가 그렇듯... 권세를 쫓아왔다면 그 힘이 쇠해졌을 때 떠났겠지. 넌 리우의 일과부장을 그만뒀어. 이제 우리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도 아니야. 너희가 날 믿고 움직일 수 있듯... 나도 계속 믿던 걸 따르면 된다는 건가? 향이 좋은 차를 반나절 마신다 한들... 그 향이 처음과 같아야 한다는 거겠지. 샤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 세상이 것이 아닌 듯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우리 둘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네 말은 틀려... 아니... 맞을지도 모르지... 내가 이기적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금방 죽어버리고 말 거야...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 내가 살려줄 사람... 그리고... 내가 길을 쓰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줄 사람... 내가 곁에 있음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음과 동시에... 나 역시 죽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지키며 나 또한 지키는 방법...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나를 챙기는 것이 곧 주위를 챙기는 것... 그러니까 네 말은... 맞지 않아...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 그래... 이기적인 마음을 나쁘게 볼 수 없다는 건... 이런 의미겠지... 미안하다... 제 감정을 못 이겨... 올곱게 이끌진 못했구나... 내게... 그리고 모두에게 사과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미리스... 혼자서 중얼거리기까지 하던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니까... 우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들을 수 있는 목소리... 마치... 환상체 같군... 환상체 같다니? 이곳에서 환상체의 힘을 빌릴 때도... 무슨 목소리가 들리거든... 그 목소리는 다른 사서가 들을 수 없어... 오직 나에게만 들리지... 어떨 때는 머리가 울릴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찬 소리가 들리고... 어떨 때는 너무 슬픈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어쩌다 보니 내가 그 목소리에... 동요... 한다고 해야 하나? 나 역시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거나... 갑자기 머릿속이 차가워지기도 해... 너와 개브라가 듣는 목소리와 저 목소리는... 무언가 다른 것 같아... 어떤 점이? 너희가 듣는 목소리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야...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 하지만 샤오와 그 목소리는... 대화를 하고 있었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속삭이고 있는 것 같은 대화였지... 음... 잘 모르겠네... 그 둘이 명확히 다르다는 이유는 아직 없으니... 어쨌든... 다른 의미로 괴물 같은 전여석을 접대하는 게 먼저겠지... 막막하구만... 전부 죽었구나...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 이곳에서 너희는 끝까지 나와 함께 싸웠고... 그리고... 사라졌지...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 향룡류히 그지없구나... 하... 어둠 밖에 없다... 앞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 너희는 대체 무엇을 그리 끝까지 믿었나... 이길 수 있다는 희망... 그 센 지도자... 혹은... 책을 얻겠다는 목적... 안타깝게도... 지금은 대답을 들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생을 위해 숨이 잠시 머무르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흩어지듯... 언젠가 다시 너희를 만나 물을 날이 오겠지... 하... 또 너인가... 끈질기게도 말을 거는군... 난... 내가 스스로 불러온 절망에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인간이... 그리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건 없어... 참고 견디어 굳세게 나아가면... 최상의 결과에 도래할 것이라 믿고 있다... 정말 순수하게 믿고 있어... 아니야... 그런 것에 주저앉을 필요 없어... 절망이 없다면... 희망 또한 필요 없어져... 희망이 있기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두려움이 있기에 용기가 존재하고... 이 모든 게 없다면... 삶이 없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내가 어떻게 이 생동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여전히 난... 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친 동료들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야... 아니... 어쩌면... 내가 여기서 너희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 네 말은 끝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군...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잃을 수 없다라... 흠... 재밌는 이야기야... 비록 혼자여도... 밤은 찾아온다... 그리고...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지... 한낱 사라질 별 따위가...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이길 수 있을까... 각오해라... 오늘... 도시의 별 하나가 질테니... 결국... 샤오도 책이 되었네... 그래도 다른 녀석처럼 무너진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 저렇게까지 사람이 굳세게 나아갈 수 있나 싶었고... 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해... 필립과 샤오를 보고 나름대로 생각해봤어... 에고와 뒤틀림 사이의 관계를... 둘은 비슷하면서도 달랐지...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확실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마 뒤틀림 너머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 에고나 뒤틀림이 발현할 정도로 둘의 감정선은 불안정했어... 그리고 그 결은 비슷했지...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만 위하는 마음? 그래...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어도 둘이 받아들인 건 달랐지만... 어쨌든 그 마음은 자신을 바꿀 정도로 강한 힘이 있기에... 그 둘은 불완전하지만 에고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했어... 하지만 필립은 그조차 완전하지 못했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신하는 마음이 있던 거야... 그건 샤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 처음부터 완전히 확신하는 느낌은 아니었지... 뒤에 가서야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았지만... 여기서 그 둘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야... 난... 난 그 이유가 그들만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에 있다고 추측해... 확실하진 않지만... 목소리라... 그래... 필립은 오스와일드의 말에도 무너질 정도로 정신이 요약했어... 플루토가 귀 기울이라는 그 목소리가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필립은 정말 그 목소리에 무너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샤오를 보면 조금은 추측할 수 있지... 샤오는 들리는 그 목소리에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 그리고 완전한 자신만의 애고가 발현했고... 그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전에 저 녀석이 말했던 대로... 소중한 거니 뭐니 했던 그런 것들 아냐? 정확히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로 특정할 수 없겠지... 개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건 다르니까... 아마 애고가 뒤틀림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아니려나... 항상 팽팽하게 외줄타기라는 거지... 자칫... 발을 잘못 내디디면 무너지는 거고... 롤랑...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상해... 마음만으로 변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적어도 이 도시는... 이제 세상이 변하려나 보지...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시의 생태를 뒤바꿀 정도의 힘은... 언제 머리에서 손을 대도 이상하지 않아... 머리가 개입해도 변하는 건 없어... 똑같이... 손님으로서 맞이해줄 뿐이지... 손님으로서 맞이해줄 뿐이지... 대장으로 돌아오면... 내게 말할 수 없는 걸요... 고맙습니다. 바로 halt에...